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삽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천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데,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 즉, 어제 일곱시에 열기가 떨어진 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4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43절부터 54절까지는, 해로당의 신하의 그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너무 날이 덥고, 또 배가 고프시고, 목이 말라서, 중간에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시는데요. 제자들은 먹을 걸 찾으러 갔는데, 주님은 홀로 우물가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오였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방이 굉장히 낮이 덥잖아요. 떼약볕이 너무 강해서, 그 누구도 우물가에 올 시간이 아닌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자. 여인이 정색을 합니다. 9절을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도, 너무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예수님이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여인을 붙잡고, 굉장히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절에, 10절 중반절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엄청난 말씀인데, 여인이 예수님께 또 까칠하게 묻습니다. 그런 물이 어딨나, 그릇도 없고, 또 우물도 깊은데, 그런 걸 어디서 구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길,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줘보세요. 저도 여기 우물가에 나와서 물 기르는 거 너무 귀찮고 싫어요. 이런 투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짧은 대화이지만, 그 예수님과 여인이 나눴던 이 대화를 통해, 여인에게 어떠한 인상을 받으시나요? 대답은 하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 여인의 삶이 좀 고대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조차, 좀 버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뜬금없이 한마디를 더 하세요.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전혀 대화의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런데 사실 이 16절 말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는 이 말씀이, 그 여인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사실 그녀는 지금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고, 이전에 다섯 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음에는 그 아픔과 또 고통이 가득했었고, 그 마음의 그 결핌으로 인하여서 구멍이 뚫려 버려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을 안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과거와 아픔을 다, 빠짐없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우물가의 여인의 상처를 다 알고서도 찌르셨던 걸까요? 그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안고 있던 인생의 목마름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온통 나 자신만 묵상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재정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로 내 손에 잡히는 세상의 우물물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약속,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받지도 못하고, 여인처럼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난 그 여인, 그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의 눈이 그 순간 열립니다.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쓰이다. 그러면서 그 삶의 하나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엄청난 갈망이 먼저 마음에 부어지고, 무엇보다 28절과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 눈을 피해서 땡볕의 정우에 물을 길러 나왔었고, 사람들 눈을 피해 살았던 그녀가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무엇을 버리고 갔다고 말씀하죠?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버렸던 건 물동이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의 그 갈증, 그 결핍, 고통, 또 지고 있었던 인생의 멍에 다 버린 것이죠. 이후로도 물을 기르다가 마셨겠지만, 이제는 세상에 다른 우물물을 기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진정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그녀가 만났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갈망이 바뀌어집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가서 외쳤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날 때, 그의 심령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자라납니다. 그 갈망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심을 통하여, 인생의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쥐고 있었던 세상의 그 물동이가 놓아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그 참된 만족을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젊은 시절에 촉망받는 의사로서, 영국 왕실에서 일을 했을 때, 그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환자가 가난하든, 부하든, 또 병이 중하든 가볍든, 모든 사람이 다 결핍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역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실상에도 눈이 열리고, 죄로 인한 깊은 다름을 받습니다. 그러던 1925년 부활절 날, 홀로 서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눈 열어주세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우려고 해결되지 않았던, 죄로 인한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예스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셨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붙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죠. 그가 이전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평생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를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다른 모든 일들도 자기만큼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던 여인과 같죠. 여러분, 여러분 손안에 무엇이 쥐어져 있으십니까?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세상의 이으물 저음을 기웃거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행복해져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은밀한 죄 가운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물동이를 여전히 손에 쥐고 계신가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고, 우리의 참 행복의 근원 되신,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섭에게, 주님, 이제는 나의 물동이를 버리고, 내게 참 생수가 되시고, 나의 참 행복과 만족이 되시는, 내가 주의 손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4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나,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그 가나라는 동네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그때 가버나움에서, 해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서, 무려 30km가 넘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세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신하가 자기를 그저 병을 고쳐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알았지, 참 하나님이오, 참 구주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서 믿느냐, 그가 굴하지 않고 애원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좀 같이 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의아하게 한 말씀을 하시죠. 50절 전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왜 함께 가지 않으시고, 가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살 수도 있다, 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가 자기를 참 하나님이오, 생명의 구조로 진정 믿는가를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그저 도움을 주는 분으로 믿느냐,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이오, 진정한 왕으로 믿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순종을 하셔야죠. 그 신하가 예수님께 처음 왔을 때 요청했잖아요.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무로 내려오십시오.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죽게 순종을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5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주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믿음이 변화된 것이죠.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집안의 종들을 만나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의 열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려갔냐 물었더니, 어제 7시부터 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지요.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아들의 열이 언제 떨어졌다는 걸 알았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되돌아가지 않았었다면, 주님께 좀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주세요 하고, 계속 안달복다라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았었다면, 절대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표적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내 눈에는 죽어져 있고,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말씀을 하시니, 주께서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고, 살아있다 하실 때,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이 문제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간과함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문제와 모든 묶임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 반드시 그분의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처음 신대원 시절에, 처음 전두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섬겼던 청년들과, 여름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국가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같이 기도하면서 국가를 정했는데, 선교지를 정하긴 했어도, 문제는 저에게 재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었고, 하나같이 돈이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기도하면 주시는 마음이, 선교비를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우리가 정말 넉넉한 재정을 흘려보내고 오자, 그런 마음이 계속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직항항공이 없어서, 그 항공비도 너무 비쌌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비자비를 내야 되잖아요. 비자비도 굉장히, 재정이 너무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를 써봤지만, 고철도 모아다가 팔고, 바자외도 했지만, 턱없이 재정이 부족했었죠. 그럼에도, 믿는 구석이 한 가지 있었는데, 선교지와, 또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이미 그 재정을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로 정말 독하게 기도를 했는데,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에게, 그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청년된 우리가 기도하니, 그 땅의 청년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셔서, 계속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선교 가기 세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직항항공이 처음으로 뚫렸고, 선교 가기 3주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비싼 비자비의 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그 재정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황을 주님이 뒤엎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우연이라 했겠지만, 우리가 그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감격이었습니다. 다들 고백했었어요. 우리가 주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염려했던 바로 그때, 주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셨구나.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했던 건, 그 재정이 예수 믿기 힘들어서, 공동체를 떠났던 현지 대학생들의, 그 세 명의 장학생이 되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주님의 행하신 표적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어떤 문제와, 내가 볼 땐 아무 소망도 없고, 죽어져 보이는 그 일에 대하여,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정말 믿으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리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때, 정말 이와 같은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주님 한 분으로밖에 설명이 안 될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먼저 2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인생을 갈급함 채우려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동이를 들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름 없는, 생수를 주기 원하시는 주님께, 이 아침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려던 나의 물동이를 버리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목마름 없는 영원한 만족이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말씀하신,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물동이를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계속되는 갈급함과, 하나님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스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심을,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를 향한 온전한 갈망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의 스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놀라운 생명이 누려지는, 하나님 이하로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바라보지 않고, 주님 한 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스님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폭포세와 같은 사랑이 부어져, 세상에 다른 것에 다 눈이 감기고,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문이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놓아지지 않았던 물동이가 있습니까? 다 주 앞에 내려놓기,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놓아지는 것 아니여, 주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그 임자에, 하나님 그것이 놓아지는 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진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줄 수도, 하나님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진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부어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라 할 수 없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잡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눈에는 죽어있고 소망 하나 없지만, 주님께서는 살아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전적으로 주님 한 분 붙드는 믿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더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죽어져 있고, 소망 없고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 살아있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의 구조요, 참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 부어져, 하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오랜 기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죽어져 있어 보이는 그 영역을 향하여, 주가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다 하시고, 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죽게 이타가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